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1위 전기기사 시험 문제에서 전자기학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 1번 평면 도체 표면에서 R 메타고리의 전변화 효과가 있을 때 이 전화를 무한 원점까지 운반하는데 요한은 몇 졸인가 했는데 여기서는 무한이 빠졌어요. 그래서 무한을 넣어줘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다 무한 평면입니다. 그냥 요한 평면은 이게 영상법에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무한 평면이 있는데 그동안 기출 문제에 전에는 D로 해서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R로 바꿔서 나왔어요. 그래서 출제하는 분들이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사실. 그래서 무한 평면 도체 표면에 R 메타고리의 점전화 효과가 있을 때 이를 무한으로까지 운반하는데 요한은 1이죠. 자, 이러한 경우는 우선 무한 평면에 거리가 얼마인 곳? R로 메타 떨어진 곳. 여기에 점전화 효과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거를 거울로 놓으면 영상법을 이용하자. 그런 뜻이죠. 자, 이걸 거울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 반대편 대칭점에 뭐가 있는 걸로? 크기는 같고 부가와 반대인 영상전화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영상전화와 점전화 효과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죠? 이하로가 되죠? 영상전화와 점전화 효과의 거리는 이하리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심을 구하거나 또는 이를 구할 때는 16으로 나가는 걸 찾아본대요. 16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무한 평면과 점전화 효과가 될 때 심을 구하라 또는 이를 구하라 할 때는 16으로 나가는 걸 찾아본대요. 그래서 이게 3번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첫째, 심을 구할 때는 4π, 에피론, 제로분의 1. 자, 거리가 이하리죠. 그래서 거리제곱 반비례. 그리고 두 전화의 곱치니까 마이너스 Q제곱. 자, 전기력을 구할 때 마이너스는 뭐를 의미하죠? 흡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현재 심이 작용하는데 이거를 심과 반대로 이렇게 무한원점까지 이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수동의 1입니다. 따라서 1을 구할 때는 심과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미소, 구간, 왜? 거리에 따라서 심이 달라지니까 미소, 구간의 1을 어디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무한원점까지 이렇게 구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따라서, 자, 이 값이 얼마죠? 이 값이? 2는 4니까 16으로 나가죠? 그래서 16을 찾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R의 제곱분의 이것이 마이너스 Q제곱의 뉴턴이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와 이 마이너스가 없어지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그냥 R분의 무한원점까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와 이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16의 필요한 제로 R의 제곱분의 Q제곱의 DR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R의 제곱분의 1, 이걸 DR인데, 이걸 다시 한번 써주면 R의 마이너스 2승의 DR이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니까, 이 놈이 나오고 거기다 2를 더해주고. 여기는 R의 마이너스 2에다가 1을 더해주면 이것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R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것이 마이너스 R분의 1이 되죠? 따라서, 따라서 이 값은 16파이의 필요한 제로분의 Q제곱. 바로 이 값. R분의 1의 R에서 뭐하나 했죠? 그러면, 자, 이 항을, 이 가로항을 대입을 하면 R 대신에 무한대를 넣어주자. 자, 마이너스 R에는 마이너스니까 R을 넣어주면. 자, 분모가 무한대니까 제로고, 여기가 R분의 1만 남죠? 따라서 얼마가 돼요? 이건 16파이의 필요한 제로, R분의 Q제곱, 그래서 줄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이란 말이에요, 심. 그러면 거기다 R을 곱해버리면 바로 이 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하튼 무한평면과 점절하사의 심을 구한다랄지, 그걸 무한원점으로 이동할 때 2를 구하란다면, 심리오로 다가나를 찾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